신축필라 입주하는데 물이 잘 안나올 경우가 있습니다. 물이 잘 안나올 경우에는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펌프를 여기다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달면 물이 잘 나와요. 이렇게 신축건물입니다. 2동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펌프 가동전 영상입니다. 펌프 설치 전 1층의 수압상태입니다. 펌프 설치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펌프 설치 전 영상입니다. 펌프 설치 후에 수압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펌프 설치 후 영상입니다. 물이 잘 나옵니다. 거품이 잃도록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펌프 설치 후 모습입니다. 물소리가 달라졌어요. 물소리가. 물소리가 시원하게 바뀌었습니다. 펌프 이렇게 해줘야 소리가 잘 맛이 납니다. 수압 설치 후 임무 완수. 수압 설치 후에 수압으로 구멍이 잘 올라옵니다. 신축건물 수압으로 수압으로 자동입니다. 수압으로 수압으로 순환합니다. 경기 물리나는가도 수압으로 잘 올라옵니다. 경기는 물리나는가도 수압으로 수압이 잘 올라옵니다. 이제 집이 다 분양되길 바랍니다. 설치 후 수압 테스트 뭐지?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잠겨있다는 얘기고 대박 수압 올리기 오케이